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강선 지하철역이 가까운 이천 전원수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총 48세대 단지형 현장으로 선 분양 후 시공으로 진행하며 현재 잔여스대는 세피릿지가 남아있습니다. 벌써 절반 이상 입주를 하셔서 어느정도 단지가 조성된 모습이었는데요. 평지에 있어서 겨울에도 불편함 없이 거주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강선 지하철 신둔도해촌역을 도고 14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판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남아있는 필지는 대지 85평, 173평, 145평의 세 필지가 남아있고요. 분양가격은 건축비 포함하여 대지 85평 필지는 3억 9천6백만원, 대지 173평 필지는 6억 6천8백만원, 대지 145평 필지는 5억 9천6백만원입니다. 맞춤 설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금 후 맞춤 사례주택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집은 계약자분의 스타일에 맞게 시공된 집이고요. 외장과 내장 마감,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보시고 내가 살 집을 어떻게 꾸미실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현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도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오페수 직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6미터로 차량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버스정류장은 도보 3분, 경강선 신둔 도해촌력은 900미터 도보 14분, 초등학교와 편의시설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주택은 계약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맞춤 설계된 사례주택입니다. 대지 103평, 실내 45평을 사용하는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토지 3필지에 보시는 세대처럼 모던한 스타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위치한 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고 도시가스 사용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2천 전원수택입니다. snails 3필지lib 엙 우와 추억 어 이것 그것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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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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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